대답을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하는 겁니까? 당신 재산의 비밀을 최승만이 알고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당신이 최승만을 죽인 거 아닙니까? 재판장님! 대답하세요, 피고인!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 마세요! 드디어 농을 찾았다. 쇼! 하시마스! 조람이... 오늘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최기사! 내가 누군지 아는 놈이 있네. 아니, 사체가 없는데 재판부가 어떻게 이걸 살인사건으로 받아들입니까? 도대체 내가 왜 최승만을 죽여야 합니까? 내가 왜? 너 도대체 누구야? 너 도대체 누구야? 너 도대체 누구야?